일단 그러면 이 향수를 가져왔는데요 시멘트 겟어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 촬영 도중에 저의 생일이 있었는데 박수환 배우님께서 이 향수를 생일 선물로 주셨거든요 제가 여태껏 써왔던 향수들 중에서 제일 뭔가 몸에 잘 맞고 향이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이 향수가 제가 원래 조금 비누향 같은 애기애기한 향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원래는 프레딩마을이라는 향수를 썼었어요 그 향수는 뭔가 중요한 날만 있을 때 뿌리면 딱 좋은 향인데 뭔가 이 향을 처음 맡아보고 뿌리다 보니까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향이라서 요즘 제일 많이 뿌리는 향수 중 하나예요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면서 팬분들이랑 저의 물건 이름 지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름 지어줄 때마다 되게 직관적으로 지워야 돼요 사실 이 친구의 이름도 있거든요 서하미 형과 논의를 해본 결과 킁킁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킁킁이 뿌리면 킁킁 맞고 싶어지니까 킁킁이 뒷인지고 싶어 그 다음에 말도 바꾸는 nato 쓴